18호 태풍 공파스는 현재 필리핀 마닐라 니노이 아키노 국제공항 북쪽 약 480km 부근 해상 인근 지점에서 중국 하이난산 야시 방향으로 향해 곧장 서쪽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태풍의 중심기압은 980hPa 중심 최대풍속은 시속 약 102km 55노트의 약간 강한 열대폭풍 수준으로 앞으로 약간의 발달은 더 있겠지만 아주 강력한 강도로의 발달은 하지 않을 전망입니다. 19호 태풍 남태우는 13일 저녁 9시에는 중심기압이 990hPa 최대풍속 초속 24km 시속 86km의 속도로 북서진하겠습니다. 13일 수요일 저녁 9시에 괌 북북동쪽 약 1060km 해상에 위치할 것으로 보이며 16일 토요일 오전 9시에는 일본 도쿄 남동쪽 약 1440km 부근 해상에 위치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대륙 고기압인 시베리아 고기압이 한국과 일본을 현재 강하게 눌러주고 있기 때문에 19호 태풍 남태운이 올라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021년에는 차가운 고기압이 빨리 온 환경이기 때문에 해수면의 온도가 한국과 일본 쪽 바다의 해수면 온도가 차가워져 있기 때문에 태풍으로의 발달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며 태풍이 아닌 저기압 상태로 올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현재와 같은 차가운 시베리아 고기압의 상태에서는 태풍이 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므로 19호 태풍 남태운은 태평양을 떠돌면서 일본 동쪽 해상 멍바다로 사라질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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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드립니다.